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월 19일 화요일 해외 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세일 정보 여러가지 모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세일 정보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에센스 사이트 최대 7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고 피오브가드 에센셜 제품 오늘 오전에 카페에도 글을 올려 드렸다시피 청자켓 청바지 들어와 있고 다양한 제품들 다시 입고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는 전부 다 품절되었던 후디 니트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들어와 있고 맨투맨을 비롯해서 후디 종류 다양한 제품들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에센스 사이트 국가별로 가장 잘 판매되는 제품들 모았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티즘 사이트 윈터 세일 최대 70%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정상가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입고 됐습니다. 컬티즘 사이트 15% 할인코드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세일되는 브랜드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제품들 모아봤습니다. 피니쉬라인 여러가지 제품들 새로운 상품들 최대 4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는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클럽모나코 50% 세일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종료될 것으로 보였는데 며칠 더 연장한다고 하니까 빠르게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켈빈클라인 공식 홈페이지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면으로 만들어진 언더웨어 한장에 6500원 꼴로 구입가능합니다. 미국 캠퍼 공식 홈페이지 여러가지 제품들 5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의 신발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엔드클로징 사이트 현재 최대 60% 세일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75,000원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무료배송됩니다. 배송비용 16,000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 아껴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피오브갓 에센셜 제품들 가격 좋아진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키 NRG 제품이라던지 나이키 ACG 제품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제품들 보았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다포르 때 유럽으로 설정하시게 되는 경우 최대 80%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적인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계열의 회사 미스터포터 사이트 같은 경우도 최대 60%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헛사이트, 코글스 사이트, 정상가 제품들 20% 세일되고 있고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5% 세일됩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바버인터내셔널 A7 자켓 같은 경우 현재 많은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는데 15%도 추가 세일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모아져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마샵 사이트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버버리 캐시미어 스웨터 말도 안되는 금액 270불에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보테가 메네타 반지가 290불이면 구입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구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지갑 종류들 저렴하고 여러가지 저렴한 제품들 모았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브타입이라는 호주에 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뉴발란스 5740 현재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새로 들어온 제품이라던지 세일되는 제품도 새롭게 추가되어서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베이 사이트 게이밍기어 20% 세일된다고 적혀져 있는데 대부분의 제품들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제품들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하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파나소닉 아크5 면도기인데 보여드린 요제품 원래 가격 200불짜리 제품 100불 정도에 구입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구정보 통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도 마찬가지로 아래쪽 설명부분 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링크 제휴링크 또는 정립링크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더 빠른 직구정보 사이즈 팁 직구 후기 등 네이버 직구정보 통카페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세일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에도 세일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팔로우 하시고 빠른 세일정보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외직과 하틀 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에센스부터 보여드릴건데 원래는 국가별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 순서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다보니까 피오브갓 에센셜 제품 들어오게 됐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제품들이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청자켓이라던지 청바지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에센스 사이트 미국 설정으로 하셔서 미국 배송대행기 통해서 받아보시면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없고 만약에 한국 설정으로 변경하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센셜 제품 같은 경우는 미국 설정 한국 설정 가격 차이가 거의 없지만 가격 차이 많이 나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꼭 가격 설정 변경해보시면서 비교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피오브갓 에센셜 지금 보여드린 이런 제품들 뿐만 아니라 어저께 전부 다 품절됐었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니트 후디 같은 경우도 사이즈 다시 들어와 있고 반팔 티셔츠는 다시 입고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계속해서 입고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검정색상 니트 후디 여기서 판매되고 있고 남자 사이즈 여자 사이즈 다르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사이즈 맞으시면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베스트셀러 제품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들이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신 제품들만 모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품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현재 여기에 있는 제품들 인기 있는 제품들만 모아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컨버스 런스타이클 지금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사이즈 싹 다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입이 편리하고 한국 직접 배송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 구입하십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준제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파카라든지 스톤아일랜드 롱파카 같은 경우는 세일 판매도 되고 있습니다. 검정색상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카키 색상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가 특별하게 스톤아일랜드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스톤아일랜드 다양한 제품들 포함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자벨마랑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연예인이 굉장히 많이 입고 나와서 인기 많은 제품들입니다. 이 르메르 크루아상 백 같은 경우도 많은 연예인들이 착용하고 나와서 구입하시는 제품이니까 한국 베스트셀러 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베스트셀러 제품들입니다. 몽클레어 제품들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고 막스마라 제품이라든지 캐나다구스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본 베스트셀러 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컨버스 제품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컨버스 제품들 일본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 위에 자켓으로는 몽클레어 제품이라든지 막스마라 제품들 많이들 구입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영국 베스트셀러 제품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몽클레어 제품이라든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막스마라 테리코트 이 제품은 다른 나라에도 전부 다 포함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리고웬스 제품들도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는데 리고웬스 이런 제품들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이쁩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전부 다 보여드렸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현재 이메일 온 바로는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여러가지 제품들 가격이 더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어저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일 전부 다 종료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세일되는 제품들 연장해서 세일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막바지 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에 있는 제품들 가장 많이 판매되는 순서대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가지고 인기 상품 위주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가지 제품들 아직도 많은 세일되고 있고 이전보다 가격이 더 좋아졌다고 하니까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인기 상품 위주로 둘러보고 계시니까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가지 인기 있는 제품들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컬티즘 사이트 윈터세일 최대 7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입고되어 있습니다. 컬티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초대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15% 할인코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컬티즘 직구하는 영상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글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댓글 남겨주시는 분 저한테 5개 정도 할인코드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5분 15% 할인코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코드 직접 받으시는 것도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아래쪽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이메일 주소 입력하셔서 할인코드 받아서 정상가 15% 세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아페스의 전체 페이지 보고 계십니다. 다양한 제품들 현재 새롭게 들어와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도 다양합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아주 많은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세일되는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기있는 제품 아페스의 뿌띠 뉴 스탠다드 청바지 같은 경우도 13만원 정도면 구입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과 다르게 보여지는 경우 반드시 가입하시고 로그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럽산 세금 빠지면서 저와 동일한 금액으로 보여지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컬티즘 사이트 한국 직접배송 100유로 넘게 구입하시면 무료배송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보 자켓들 이전에 많은 세일됐었는데 세일되는 제품들 전부 다 들어갔고 현재는 새로운 제품들로 전부 다 채워져 있습니다. 바보 헤리테지 리데셀 퀼팅 자켓 같은 경우 16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정상가 15% 할인받으시면 13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에도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A7 자켓 같은 경우는 뒤쪽 더헛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면 현재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이미 세일되는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프라이탁 제품들도 여러가지 신상으로 들어와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도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존 키친의 제품들도 다양한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5% 전부 다 세일 적용받을 수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도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밀리터리 서플라스 제품들도 다양한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항공점퍼 88,000원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이런 티셔츠들 굉장히 질 좋습니다. 이런 제품들 16,000원 17,000원 정도면 만나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부 다 1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리뷰한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178,000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1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밀리터리 서플라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레드윙 제품들도 문의하신 분들 많았는데 레드윙 부츠 종류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정상가 제품들 전부 다 추가적인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레드윙 부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간간히 포함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신발 전문 사이트 피니쉬라인 사이트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새롭게 세일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최대 40%까지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피니쉬라인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나이키 제품이라던지 아지다스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류 종류들도 간간히 포함되고 있고 가격 좋은 제품들 여러가지 있습니다. 아이들 제품 같은 경우는 25불짜리 그러니까 3만원이 안되는 제품들도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신발 종류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클럽모나코 공식 홈페이지 아직 세일 종료되지 않아서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5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탑코트 230불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50% 추가 세일되기 때문에 대략 12만원 정도면 구입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50만원 돈 주저야되는 제품으로 초특가의 제품들 구입가능합니다. 이번 기회 놓치시면 이 제품 구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이 정도 금액에 판매됐었고 바로 종료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상가로 구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성 제품들 방금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여러가지 코트들 포함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 10만원대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스웨터 종류 같은 경우는 5,6만원 정도면 구입가능해서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는데 이전에 계속 소개시켜드리던 데일이나 코트 검정색상 회사 전부 다 품절됐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다양한 제품들 인기있는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빠르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린 사이트 미국 켈빈클라인 공식 홈페이지 최소 60% 세일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미국 배송량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고 반드시 IP 우회하셔가지고 접속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면으로 만들어진 3장짜리 언더웨어 최종금액 17불 80센트 구입할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 한장에 6,500원 꼴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성 제품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언더웨어들 판매되고 있고 자켓 종류라든지 롱패딩 10만원 안쪽으로 구입가능합니다. 아주 저렴하게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롱패딩 9만원 정도면 구입가능하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5만원이면 구입가능합니다. 말도 안되게 많은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캠퍼 공식 홈페이지 패밀리앤프렌즈 최대 50% 세일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 제가 받은 할인코드 어저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할인코드 받는 방법 아래쪽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맨 위쪽 부분에 프로모코드 이렇게 적혀있는 부분 있습니다. 이쪽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창 나오면서 뉴스레터 구독하게 되어있는데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동의하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동하시면 생년월일이라던지 이름 정보 물어보는데 그거 입력하시면 바로 지금 보여드린 이 페이지 할인코드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적용시켜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남성 제품들 보고 계시는데 다양한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발편한 신발로 알려져있는 제품들이고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제품들도 아주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둘러보시고 같이 구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엔드클로딩입니다. 엔드클로딩 사이트 최대 60%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7만 5천원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원래 배송비용 만 6천원 정도 나오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7만 5천원 구입하시는데 만 6천원 만약에 세일 받는다고 하면 적은 금액의 세일이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엔드클로딩 사이트 피어오브갓 에센셜 제품들 이곳에서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피어오브갓 에센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벨트백이라던지 더풀백 그리고 토트백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맨투맨 종류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티셔츠 종류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이곳에서도 만나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이키 랩 나이키 에널지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특별한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은 거의 없지만 티셔츠 종류라던지 맨투맨 후디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웬일로 나이키 스투시 티셔츠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키 에널지 트랙 자켓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ACG 제품들도 굉장히 질 좋은 제품들인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키 ACG 후디라던지 티셔츠 종류들 판매되고 있고 나이키 ACG 후디 그리고 나이키 에널지 후디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두개 다 구입해서 비교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키 ACG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무료배송 받아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뉴발란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뉴발란스 327 제품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배송비 내지 않고 받아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뉴발란스 제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알파인더스트리 항공점퍼 같은 경우도 13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배송비 내지 않고 지금 보여드린 금액이 최종 금액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종키친의 제품들도 다양한 셀되는 제품들 만나 볼 수 있는데 티셔츠 5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 다양하고 여러가지 제품들 무료배송 받아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톤아일랜드 제품들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모자 종류들 무료배송 받아볼 수 있으니까 스톤아일랜드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타고니아 제품 지금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P6 로고 티셔츠 25% 세일된 금액으로 찾아볼 수 있고 몇몇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찾아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타고니아 제품들 같은 경우는 구입이 어려운 제품들이기 때문에 정상가 제품들도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곳에서는 구하기 힘든 파타고니아 레트로엑스 자켓도 이곳에 판매되고 있고 다양한 색상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파타고니아 제품들도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상가 제품들도 같이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들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최대 60%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12,000여개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옆쪽 디자이너 부분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 클릭해서 둘러보시는 형태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드클로딩 이전에 직구하는 방법도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여성 명품 제품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인데 현재 한국 설정으로 하시면 안되고 독일 설정으로 이렇게 둘러보시게 되는 경우 세일되는 제품들 500유로 이상 구입하시면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유럽에만 먼저 추가적인 20% 세일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는데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도 굉장히 다양하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일되는 페이지도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의류 신발 백 이렇게 나눠져있고 세일되는 제품들 굉장히 다양하니까 카테고리별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이어서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미스터포터입니다. 같은 계열의 회사고 넷다 뽀르떼 제품은 여성 제품들만 판매한다면 미스터포터 사이트 같은 경우는 남성 제품들만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여드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국분들 전부 다 넷다 뽀르떼라고 부르는데 지금 보여드린 이 사이트는 미스터포터라고 부릅니다. 미스터 뽀르떼가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전부 다 미스터포터로 불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도 최대 60% 세일되고 있고 세일되는 제품들 세일폭이 커진 제품들 많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포터 사이트 같은 경우는 모든 금액 관부가 새 포함되어져 있고 한국 직접 배송도 무료배송되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요 금액 세일된 금액이 최종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더헛사이트 그리고 코글스 사이트 묶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린 요 두 사이트도 같은 계열의 회사이기 때문에 세팅이라든지 구입하는 방법 이런 것들 전부 다 동일합니다. 보여드릴 두 사이트 영국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한국 직접 배송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로 배송됩니다. 그리고 미화로 환전하셨을 때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하는데 보여드린 이 사이트 EMS로 제품 보내주기 때문에 150불 넘게 구입하시더라도 관부가세 잘 나오지 않는 사이트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두 사이트다 할인 코드는 다르지만 정상가 제품들 20% 세일되고 있고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들은 추가적인 15% 할인 코드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좋을 제품이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바버 인터내셔널 오리지널 자켓이고 A7 자켓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제품입니다. 보여드린 요 제품 현재 작은 사이즈 호주 달러로 300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15% 할인 코드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1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요 제품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일되는 제품들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세일되는 제품들 전부 다 1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할인 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난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리고 정상가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바버 자켓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전부 다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바버 리드 세일 퀼팅 자켓 190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현재 편의상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맨 위쪽 부분 세팅하는 부분에서 쉬핑 투 한국으로 하시고 리저는 유나이티드 킹덤 그리고 커런시는 여러 커런시가 있는데 가장 저렴한 커런시 변경해보시면서 구입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호주 또는 여기 KR NOK 이 크로네로 결제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하니까 둘 중에 가격 비교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코글스 사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5% 세일되고 정상가 제품들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몇몇까지 뽑아봤는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울리지 악틱파카입니다. 아주 따뜻한 제품으로 명품 패딩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제품이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890불 정도로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1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페세 칼아트 콜라보한 칼페세라고 불리는 토트백 보여드린 이 제품 많은 세일되고 있는데 보여드린 금액에서 추가 15% 세일되고 그리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추가적인 1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디자이너 제품들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천천히 둘러보시면 이쁜 제품들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으니까 세일되는 페이지 전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일되는 제품들 굉장히 많습니다. 42페이지는 될 정도로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트팩 라프시몬스 백팩 같은 경우도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한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은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30% 세일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그리고 정상가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20% 세일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정상가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조마샵입니다. 조마샵 사이트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모았는데 가격 좋은 제품 초특가 제품들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미아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습붙지 않습니다. 빠르게 둘러보셔야 될 제품이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버버리 캐시미어 스웨터인데 말도 안되는 초특가 27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스몰부터 XL까지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캐시미어 그리고 로고 요렇게 그려져있는 제품입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버버리 제품 다양한 제품들 입고되어 있으니까 세일되는 페이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테가 베네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반지가 가격 좋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290불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말도 안되는 초특가에 판매되고 있고 관부가세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테가 베네타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찌 제품들도 최대 57%까지 세일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카드 케이스인데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370불 정도 만나 볼 수 있고 구찌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세일되는 핸드백 종류들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랄프로렌 폴로 제품같은 경우도 최대 8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고 한국 직접 배송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호주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 서브타입 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보여드린 사이트에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전부 다 변경됐으니까 다시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비하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습붙지 않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뉴발란스 5740 새롭게 들어온 제품이 현재 이곳에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대략 17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신상으로 들어온 다양한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커먼 프로젝트도 다양한 신상들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전부 다 변경되었는데 세일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새로운 세일 제품들 들어와 있습니다. 커먼 프로젝트 제품이라던지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CP 컴퍼니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나이키 NRG 제품이라던지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이베이에서 세일되는 제품들 모았는데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부분 안에 적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최대 150불까지 세일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에 관련된 제품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실제 들어가서 보시면 대부분의 제품들 노트북 판매되고 있습니다. 노트북 자세하게 보시면 리퍼 제품들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전부다 2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파나소닉 아크5 면도기입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 원래 가격 200불짜리 제품이고 현재 50% 정도 세일된 99불에 구입 가능합니다. 베스트바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니까 믿을 수 있는 제품이고 미국 배송대행기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제품으로 아주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고 다양한 제품들 아직도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띨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빠른 직구정보 빠른 세일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